수학 강사 백인입니다 작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업로드는 내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이란 15일을 얘기합니다 11월 15일 자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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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학습을 위한 고대 논술을 위한 준비 오늘이 마지막이네 자 지금부터 15일이라는 갬성으로 선생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 의미있는 캐스트 오늘 이것만 하고 가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그래 그동안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도 의미는 있을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한 친구들도 많겠지 그런 찔리는 친구 많을걸 자 아무것도 안한 친구들 그동안 많이 했던 친구들도 그러면 좀 느낌은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다시 다지고 완벽하게 마스터 하고 갑시다 안함 우리 고대 논술 시험장에 합격증 따라가보자 자 뭔데 자 정말로 여러분들 자 정말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한 친구들도 이제 논술을 출제하셨던 분들은 이제 메커니즘이랑 이런게 완전 달라지지 않았겠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출제 위원들은 출제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새로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는게 맞아 그래서 아직 좀 서투른 감이 아직 좀 조심스럽게 내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모의 논술 두 번 봤잖아 실제 수시 기출은 이제 올해 처음 나올 거고 그 올해 첫 첫 문제 고대의 처음은 내일 16일에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겠지 자 그러면 뭐가 나올 것이냐 사실 선생님은 뻔하다고 봅니다 왜 처음이니까 이게 모험을 좀 극단적인 형태로 가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모의 논술 두 번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굉장히 티피컬하게 누가 봐도 뭐라고 안 할 정도의 그런 무난함을 무난하게 그냥 아무도 뭐라고 어 뭐 그렇군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오 이런 걸 냈다고?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그런 방향을 택했어 누가 봐도 뭐 그냥 무난하다 뭐 적당하다 뭐 이런 느낌을 택했어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나 하셨지 24년 5월에 발표한 모의 논술의 1번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개정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야 거기서 제외된 교육과정인데 요거를 내가지고 고대 측에서도 인정 실수 이런 미안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이런 발표도 하셨어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보호하면 사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더욱 더 강력하게 예측이 됩니다 어 무난함을 추구할 거다 그 무난함이란 뭐냐 수트와 미적에서 메이저하게 출제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할 거야 지금 24년도 5월에 시행한 모의 논술에서도 문제1, 문제2가 수트와 선택미적에서 70점이 나왔습니다 전체 100점입니다 전체 100점에서 70점이 수트와 선택미적에서 그 다음에 23년도 8월에 발표된 모의 논술에서도요 자 수트와 선택미적에서 70점 어이야 이거는 그냥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트와 선택미적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논술틱한 뭔가 굉장히 논술 유니크한 그런 거니? 아니 수능학습에서도 많이 해봤던 유형들 다항함수의 어떤 다항함수 위주의 상황을 시추에이션을 주고 그 상황에서 극한이라든지 뭔가 근과 개수와 관계 고1 방정식, 부등식에서 자주 다뤄왔던 것들 또 사익값 정리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건 뭐니? 미분 가능성 개념, 미분 개념이라든지 다항함수를 기저에 깔고 변곡점 이런 것들이 미분 가능성, 방정식과 미분 이런 개념, 이런 어떤 미분 활용들 정말 전형적으로 결부가 되는 문제들 그래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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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그냥 자신을 가지자 정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만약 오늘 하루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라면 그래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기아와 확통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저 기아 완전 잘 아는데요? 저 기아 선택이었어요 또는 확통 저 문과였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개인 학습 경험 유무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얘기가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동안 학습을 진행해왔던 같이 공부를 했던 내가 끌고 왔던 우리 선생님 눈앞에서 나랑 같이 현강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친구들 대부분의 그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왜 여러분들 중에 미적을 선택했고 기아 확통의 경험이 좀 너무 내신에서 살짝 해봤어요 정도라든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요? 어떡하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그냥 차라리 우리 남은 시간을 기아와 확통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오늘만이라도 오늘만 사는 남자 우리 방금 개소리야 개소리 자 오늘만 사는 사람 자 뭐 그 느낌인가 기아와 확통은 진짜로 경험의 부재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도 어렵진 않아 사실 선생님은 당연히 이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만 보면은 기아와 확통 미적에 대한 어떤 실력들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1, 2번이 더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있잖아 이거는 15점 15점이죠 기아 15점 확통 15점으로 출제가 돼 자 그건 작년에도 작년 2, 3년도 8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똑같아 그리고 11월 16일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근데 있잖아 되게 쉽다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안 해본 애들은 틀릴 거잖아 안 해본 애들은 내적이 뭐지 이러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30점 날아가면 합격할 수 있겠니? 못해요 근데 교과서 기본 예제만 풀어봐도 개념원리 쌩! 뭐 이런 기본 개념서들 있잖아 거기에 가장 가장 그 개념 밑에 박스 밑에 있는 기본 문제들만 풀어봐도 풀린다고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근데 안 읽어본 애들은 못하는 게 맞지 않니?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을 이 너무 쉬운 거 30점을 무조건 확보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오늘만 사는 이 개소리를 왜 계속할까? 자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오늘만 사는 그대들이에요 그대들이여 자 오늘만이라도 고대를 위해 살아보자 오늘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기아 확통 만약에 개인적 뭐 어떤 경험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를 더 공부하는 것도 맞지 근데 요거 해야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공부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래서 그냥 기본 모의 논술 정도 풀어봤으면 일단 일찍 자 그래서 컨디션 빵빵하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힘차게 그냥 가 그래서 컨디션 빠방하게 가서 열심히 자신감 만땅으로 보면 돼 그냥 모의 논술만 풀어봐라 요거 요거 요것만 풀어보자 그리고 요것만 풀어보자 그거면 끝 더 할 시간도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선택 기아와 확통에 뭔가 집중을 합시다 남은 시간을 그러면 이거는 그럼 대체 뭘 공부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 논술 안 푼 사람들은 모의 논술부터 풀어 자 모의 논술부터 푸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고대만을 위해서 진짜로 고대 이것만은 꼭 제발 이것만은 꼭 하자 컨셉으로 게시물 하나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게시물 하나 선생님 그 카테고리 선생님 자료실 들어가시면 고대 어 자료 딱 날짜가 11월 15일로 박혀있는 그 게시물을 열어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오늘 제발 이것만큼은 풀고 가니라 정도의 문제들 올려놓을게요 딱 거기까지 풀자 일단 모의 논술 안 푼 친구들 모의 논술 푸시고요 모의 논술 다 푼 친구들 선생님이 올려준 것 까지만 풀어 정말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집에 뭐 여러분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책 같은 거 한번 찾아봐 교과서 있는지 찾아봐 그래서 그거라도 읽어 그 정도만 하자 그 정도만 하시고 선생님 올려준 거 푸세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뭐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약에 다 풀어봤다면 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러면 있잖아 어 중대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 했어 나 더 줘요 나 더 필요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기아와 확통을 위해서 나는 중대 문제 추천 강추 Why Because 중대는 고대처럼 딱 정해진 슬롯대로 기아와 확통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대는 수투미적 슬롯이 50점이야 중대는 4문제네요 어 여기도 4문제네 중대 4문제는 가운데 2번 3번이 수투미적 슬롯이야 수투미적 슬롯 그 다음에 1번이 1번이 확통 슬롯 20점 확통 20점 4번이 기아 슬롯 40점 그래서 지금 고대 연습을 하는데 나는 중대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이 뭐 지금 이게 다잖아 고대 기출은 선생님 8년 전에는 있었다며요 그 문제 풀면 안 돼요 어 하지마 어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어 하지말라 하지마 좀 어 그냥 그냥 그래 하지마 어 지금 이 두 개밖에 없고 차라리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중대 보세요 중대 선생님 중대 자 자료 어디 있어 중대 자료 어디다 써놨는데 오케이 네이버 카페 프린키피아 연구소 카페 들어오시거나요 선생님 백인티 페이지에 자료실에 다 올려놨습니다 학교별로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기아 확통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거기 올려놓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를 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딱 어떻게 행동강령 지금 오늘 딱 하루 남았잖아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자 지금 바로 다운부터 받읍시다 선생님 페이지 가가지고 자료실에 선생님 거 다운받아서 거기 이 얘기 다 써놨으니까 바로 지금 가서 다운부터 받읍시다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No